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보입니다. 오늘은 한중통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에 사세요? 니 쥬 널? 니 쥬 널? 화장실 가고 싶어요.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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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 位置, 자리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마 别去人多的地方 别, 하지 마 뭐뭄的地方 뭐뭄굽 어디서 샀어요? 在哪儿, 마이, 더 在哪儿, 마이, 더 여기서 더 써야 돼요 기본형은 시,在哪儿, 마이, 더 여기 시 뺐어요 마지막 러 박았으면 안 돼요 오늘 지하철이 특히 분피다 今天地铁特别挤 今天地铁特别挤 挤, 분피다 什么 먹었어요? 你吃了什么? 你吃了什么? 有기에서 저기까지 얼마나 걸요? 从这儿到那儿 要多长时间 从这儿到那儿 要多长时间 从,到 要多长时间 시간에 얼마나 걸요? 有기서 내려요 在这儿到那儿 在这儿下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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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多少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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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都 돼요 多少度 什么 마셔요? 你喝什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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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以后의 경치는 정말 아름답다 以后의 경치는 정말 아름답다 这儿的风景 真美 这儿的风景 真美 空气 风景 票率 어디서 사요? 在哪儿买票? 在哪儿买票? 离捷 纥密 红柠 红柠 轰 红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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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무슨 뜻이에요? 这是什么意思? 차 운다. 车来了. 车来了. 잠깐만 기다리세요. 动一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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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动一下